콩밥 콩밥 맛있겠다 콩밥이야 맛있겠다 어? 할 때 하나밖에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봉파리파라고 합니다 스포츠 몬스터라는 곳이에요 보면 사람들 막 뛰어댕기고 그러죠 저 그때 시청자분 한분이 추천해줬어가지고 여기 한번 나중에 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혼자 와가지고 놀면 진짜 좀 찐따갔잖아요 와서 촬영을 하려고 이제 한 명을 구하다가 여기 진짜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한 명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주말하고 오자고 하더라고 근데 이 새끼가 안 와요 진짜 이 새끼 진짜 40분이니까 50분이 돼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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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몇 번이에요? 몇 번이에요? 몇 번이에요? 몇 시에요? 몇 시에요? 몇 시에요? 몇 시에요? 42분이요 42분이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? 다섯 시요 다섯 시요 다섯 시 반이요? 다섯 시였잖아요 미친놈인가? 미친놈인가? 그래도 찐따안에 저기 구석에 치박혀 있었거든요 지금?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불쌍한 그지로 받다가가고 다섯 시다 예예 오늘 오늘도 진짜 들었으니까요 말씀 드릴게요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은 도윤도윤씨가 결제했어서 들어왔고 뭔가 좀 특이한게 되게 많다 뭔가 좀 특이한게 되게 많다 근데 야 둘이 진짜 많은데 뭐든 하려면 둘이 진짜 많은데 뭐든 하려면 2시간 있으니까 한 5개 정도 해서 이기는 사람 어때? 뭐야 몇 개씩 고르자 그러면 야 일단은 좀 놀자 트램플린 어떤데? 트램플린에서 놀자고 참이지만 너 동네에서 트램플린 뭐라 불렀어? 아 아 진짜 개 신났네 트램플린 뭐라 불렀어? 나는 품봉 아 방방이지 아 방방 진짜 그게 근본없어 그게 소리야 아니 불하지 말랬잖아 이 잼민아 구논색으로 구논색으로 가라 말 겁나 안들어 그 그 죄송한데 재밌어요? 젠냐빈 그 뭐 아 잼민이 뭐야 잼민이 어 뭐야 이거 전가 오랜만에 너 봄이 이상해 우와 재밌다 저거 내기하자 여기 그거 있다 그 뭐라고 해야 돼 게임? 그 그 있잖아 그 있잖아 기밀전 해봐 버닝업인가 뭐지? 아니네 맞추는 사람 이끌감 때려줄게 맞추는 사람 이끌감 때린다고? 때려줄게 무슨 링이었는데 아 야 하나도 못먹는데? 개힘들 괜찮아 아니 이씨 아니 왜 개잘해 야 그래도 13위였어 13위 야 개꿀 나 미안해 벌써 힘들어 토할 것 같아 나 지금 토할 것 같아 나 지금 토할 것 같아 쟤 왜 팔 왜 벌리고 뛰는거임? 맞추지 않았어 참 2 1 아 28등 응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난 허리가 아파 자 두번째 게임 핸드골 상대 진영에다가 맞추면 점수 올라가나봐 자격한 행동 금지 아시겠습니까? 공파리카님 나 진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때려박아도 되냐? 나 이제 얼굴에 던진다 덩크한다 야 야 야 나 골키퍼 중심이잖아 이번에는 달리기로 러닝으로 하는걸로 어 어 괴로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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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 신발 앞에 어 노란선 노란선 땡 뛰어 뛰어 으응 끝났어 야 너 왜이렇게 잘 뛰어 아니 야 야 야 다시하면 할 수 있어 한 번만 돼볼까? 하나 야 야 야 야 야 자 몇 천간 하나 쓸지 봅시다 너가 더 빨라? 내가 더 빨라 아니 내가 더 빨라 인정하시죠? 제가 기록이 1.34였던 것 같은데요. 1.6님? 인정 못합니다. 수고하시네요. 다음으로 가시죠. 뭐 자신 있는 성공 있으세요? 자신 있는 거. 이걸 할래? 예. 농구를 하자. 마지막 농구를 해보자. 자기 농구에 따면서. 아 저 농구 태어나서 한 번 안 해봤어요. 폴팥이야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다. 하나 밖에 없는데. 드시지 마시고요. 제 거고요. 다시. 네번째. 네번째. 120cm. essential items. warning. stop it. 멈춰. 뒤질래? 점심. 아뇨. 하나. 이렇게. 하나. 하나. 자. 아뇨. 하나. 둘. 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 손을 안 내놔오. 둘. 하나. 하나. 야 이거 한번만 더 해볼까? 개재밌는데? 51대16 넌 개못하잖아 동구 52대16 그치? 글러브 잡는거야? 끄는거 내가 보여주마 이거 뭐야? 누가봐도 아리랑 폴인데? 슈우우우우우 헤바 보여줘 와인더 야 너 선수 맞추면 어떡해 생긴거 까빠 존나 좋은데 개 처맞겠다 저거 잘못하면 사람을 막아 야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B플러스 292점 얼마나 잘 돌린다고 하자 Letting the distance 미쳤다!! 그렇게 잘 던지는건 아니네 ㅇㅋ 하기 싫은 점을... 개 빡치네 내 가방 좀 가끔하게 인정하세요 운동신경은 뭐... 더 말할 것도 없구만 솔직히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퀄차이로는 제가 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핸드폰은 우리가 잘 못 찍었잖아 2대1으로 해서 마지막 본인 하고 싶은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? 밑으로 넘어 퀄차이로 가주세요 아니 하살이 왜 하나밖에 없어? 어디다 두고 왔어? 나 앞에 왜 버렸어 하살을 상대방을 맞춰서 죽여야지 나는 이제 보이지 이거 낭심을 노린거 이게 또다른 뇌야 헤드샷이라고 어? 야 야 1점 야 야 야 1점 저기요 1점 아니세요?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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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제가 이걸로 할게요 딱 해드릴게요 저기요 그렇게 쿨하게 하지 마시고 쿨하게 아쉽다는 뜻이 어땠어요 오늘? 너무 힘들었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다 여기 4년만 좀 빨리 왔었으면 더 재밌게 놀았을텐데 어? 어? 4m? 4m? 4m요? 뭐야? 뭐야? 어떻게 맞췄어? 야 운동신경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거는 잘 파악했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상대가 저인 것을 제가 밥은 잘 야무지게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좀 들어보시죠 패배자의 소감 패배자의 소감 패배자의 소감 패배자의 소감 닭갈비 먹어라 자잔 너 움직 맛있게 먹어라 고맙다 너가 사주는 거냐? 당연하지 당연하지 왜냐면 니가 나한테 찌발렸기 때문이야 닭찌개 할거야 닭갈비를 먹어라 닭갈비를 먹어라 닭갈비를 Mediter corte 감사합니다.